안녕하세요. 회관에 있으니까 차 태워서 교회까지 가서 머리를 해주더라. 역시 서울에서 와서 그런가 엄마 머리가 다르더라. 이때까지 한국 중에 제일 이쁘다고 그랬다, 내가. 잘했어. 나이 했다, 나도. 엄마 머리 예쁘다. 잘했어. 응. 안녕하세요. 저 오늘. 이번주는 제가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. 이번주는 방송을 쉴게요. 지금 엄마랑 병원에 와있어요. 엄마가 좀 아파서. 저는. 여러분들. 감기를 하고 있어. 오늘 집에 가시면. 콜록콜록 갈기. 건강 조심하시고요. 우리 엄마가 오늘 갑자기 아파서. 급하게 응급실에 모시고 왔어요. 그냥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참 좋겠는데.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죠. 우리 건강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모든 일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요즘에 휴가 또 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오늘. 오늘. 휴가 잘 보내시고.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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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오늘. 지금. 오늘. 우리 오늘 서울에서 가서 해줬다는데 머리가 참 예쁘게 됐더라구요 우리 엄마 그래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 엄마 안녕 안녕 건강하셔 사랑합니다